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밤에 사실은 슬픔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줬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배달을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었을 때 제가 잘 들었을 때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처음으로 다 알고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은 저희가 공연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공연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공연을 한 번 하면 되게 힘들고 한데 정말 많은 목걸을 많이 얻어봐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이 좋아서 저희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음악을 많이 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시작해서 이 시간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행복한데 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두 недel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통화를 봤습니다 전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한테는 국방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아... 이걸 또 배웠어야 되겠죠? 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좋겠어요. 제가 잘 못하고 싶어요. 한국말을 알아봐요? 네! 제가 한국말 하면 알 수 있어요? 네! 알고 보니까 한국사람 아냐? 한국사람 진짜 참 굉장히 아홉시간이나 걸리고 게임이 타서 아홉시간 걸리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너무 신기해요 9시간 이리옹서 야 увид임 вас 엄청 удив냄 뭐 무슨 말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진짜 진짜 알 수 있어요 네 사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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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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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저희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 새벽에 막 잠단 말이야 한국에서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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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요리온이 시점이 딱 맞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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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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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한 거예요 скажите, скажите,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격꼭지 튀어놨어요 네, 저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신기하죠? 아, 사실 너희도 여러분이 신기해요 저희도 여러분이 신기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이렇게 멀리서 또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멀리서 또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오늘 진짜 열심히 할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딱 중반 정도 왔어요 중반 우리 이제 우리의 시리즈인으로 우리의 시리즈인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한복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로 아무리 여러분 자, 그럼 이 노래 한번 봐봅시다 혹시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1,2,3,4 이거 알아요? 1,2,3,4 1,2,3,4 2,3,4 지금 친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뭐야 뭐야 자 척고 이제 해볼까요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예옹! 아어어어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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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